어 이거 어떻게 생겼지? 미라이 찾았어요?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 아니야? 감독님! 이거 캡슐이에요? 아니 이 사람들 잘생긴다 열 몇 개라면서 다시 한 명도 못 찾지 않았어? 찾았다 야! 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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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카메라 감독님 센터 까세요 자 지금부터 새로운 미션 드릴게요 네! 저희 제작진이 이 탬핑장 안에만 12개의 택출을 숨겨놨고요 택출 볼 안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득템의 아이템도 있고요 네 여러분에게 플러스 점수를 부과할 벌칙 아이템도 같이 있어요 어? 벌칙도 있어요? 지금부터 게임 파트 캡슐 큰 거요? 작은 거? 뭐 드세요? 캡슐? 캡슐이라고 그랬지? 종이 아니죠? 이런 데 말고 밖에 숨겨놨을 거 같은데 안에도 있을 거 같은데요? 냉장고 안에는 안 넣었겠죠 냉장고 안에? 어디 밑에나 있는? 이제 열어보면 조금씩 바뀔 거 같고 아하하하하하 어 이거 어디 숨겼지? 미나님 찾았어요? 아뇨 없어요 없어요 찾았어? 이거 아니야? 할머니! 이거 캡슐이에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에요? 찾았어요 미나님? 아뇨 없어요 없어요? 하나도? 아니 이 사람들 잘생긴다 열몇 개라면서 아직 한 명도 못 찾지 않았어?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호우 쳤어요 두 개? 아 두 개 아 두 개 미나님 못 찾고 있네 미나님은 방출을 할까요? 그럴 스타일 아닌데 이번에 먼저 못 찾으면 방출할게요 그냥 엑스맨이 아닌가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찾았어요? 저희는 많이 찾았어요 아 저 골뱅이 씨 이렇게 얘기하시네 하하하 어? 구구콘이다 하하하 구구콘이다 구구콘 아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든 특수는 글램핑 주변에 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두번째 힌트 드립니다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아 지붕 내가 다 봤는데 하하하하 적었다 자 재활시간 5분 남았고요 네 네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네 아무도 믿지 마라 강좌 밑이 어둡다 야 야 들어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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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뱉일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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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찾았어요? 대박이다 하하하 하하하 어디서 찾았어? 하하하 이거 하나예요? 저 뿔림도? 끝이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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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맛있다 나 진짜 난 딱 하나 저도 딱 하나예요 아 찾네 다행이다 나 진짜 다 하나인 줄 알았어 아 어떻게 하나도 못 찾지? 준되되나요? 응? 뭐야? 시원한 음료 교환권 대박 아 씨 개부럽다 탄소 가득권 10분 사용권 7? 오! 오 좋다 좋아 잘한다 이건 좀 안 껴줬다가 어 우리 마지막에 쓰는 걸로 헉! 미니 선풍기 어이 젤트팀 먹을때 나왔으면 좋겠다 무슨 머리야 이게 자기 손 잔등 저희가 아까 얘기했어요 득템이 있고 벌칙템이 있다고 오오 아 이거는 벌칙 현금 100만원 저기도 벌칙이 맞나 보다 그게 뭐예요? 자가발전 자전거입니다 자진거 많이 찾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산소가득빵 5분 사용권 5분! 우리 10분인데 8호 세 플러스 장작 오 대박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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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멍 마시멜로우 끝 끝